무더위 속에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우산도 꼭 챙겨주셔야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요즘 장마 때문에 우산 많이 들고 다니시죠? 유럽의 이곳 역시 365일 매일 우산을 들고 다녀야 합니다. 바로 변덕스러운 날씨가 특징인 영국인데요. 제가 갑자기 영국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지역 대구의 영국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랑 함께 가보시죠. surprisingly, geh yard. ≤ 그들이 اب corpo komm어 공감하자 ≤ 그들이 다 먹은pflicht cutest viewpoint. 띠 Days 가게 해야맡은 esper감 빨간 작품을 만들게 独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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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되게 카페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어떤 카페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한국어 잘 못해요 영어로 할게요 아 그래요 그래 아 데 uniquely produce 그리스도 많은 분들이 있는 가фе에서 전달한 자식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요? 아, 그 스테레오타입은 그리스도 많이 마시는 분들이 많이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많이 마시는 한국의 가фе에서 전달한 자식을 소개하시면 좋습니다. 얼마나 하시는지? 저희가 7명이나 8명을 주시기 바라보니 그들은 노란색의 흰색으로, 그것은 우리가 인간에 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욕설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퍼 저장은? 이 영양제술과 제한한 가능성에 해달라고 불러요 천천히 마신다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소금이나 마산이만 필요할지 설탕이나 꿀이나 제한을 아시나요? 네, 절대 따뜻한 문제 어제라도, 너무 춥고 진짜 맛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왜 어디서 한번 좋아하니까 이 tea 좋아 드실래? 설탕? 네, 그럼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날씨에 입을때는 데이터는 항상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결국 인구는 러닝때루는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녁때문에 입을때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저녁때문에 입을때는 데이터가 없을 것 같아요 저녁때문에 입을때는 데이터가 없을 것 같아요 아침 마사지의 러닝때문에서 러닝때문에 입을때는 데이터가 없을 것입니다 이 곳은 아주 특별히 전공적인 시간입니다. 이 곳은 어디죠? 자, 사회에 나오는 개인 식사의 아침식사에 또는 사람들의 영국에 비해 비해 보이던 지역의 기능들 오히려 정보가 있었고요. 저는 주장에 보면 어떤 저에게 먹습니다. 별빛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우선 먼저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상뭇과 국내사들과 예색으로 멀쩡한게 작업이예요. 목욕 세 번째 외국에 도착하여 도착한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로운 목욕이 가장 특별한 원하는 skater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에는 하나는 의사의 치킨을 위한 치킨을 받았습니다. 이 떡은 나 seiner 치킨을 공유했습니다. 70년간 후에 이 국물만두에 특정한 맛을 먹는다. 이 국물만두가 너무 바다. 이게 진짜 맵고, 쉽게 먹으면. 이 국물만두에서 시켜서 먹으면 좋겠다. 지금 런던가 지금 이제 런던가. 그 런던가 제가 바랍니다. 이 카페는 영국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영국에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에 있는 카페에 있는 것에 영국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가구들도 영국식이고 예술 작품들도 영국 관련된 거 많이 써가지고 이색적이고 이국적이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영국 황실의 고풍스러운 미를 느낄 수 있어서 좋고 코로나가 만약에 풀리게 되면 진짜 영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영국 황실의 고풍스러운 미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별로 시간 시간을 갖고rs 여행 since when did you come to Korea? I came about three years ago now Did you have any difficulties settling down? Not really Probably the main reason I didn't have any difficulties was I lived in China for two years so adjusting to any cultural shock I had already experienced in China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가 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더 더 modernized version이 되었을 때가 되었을 때 It was a lovely time here, learning British culture It was a short time, but it was really nice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in the future? Well, since we've opened this cafe, we've also opened an English academy that's been getting more and more popular Hopefully in the future, we'll expand the English academy so we can teach everyone from nursery all the way to adults and maybe even do homestays in England I think about that day I left him at a Greyhound station west of Santa Fe We were 17, but he was sweet and it was true Still I knew what I had to do 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낡고 오래된 고물이 희리하고 값진 보물이 되는 곳 바로 박물관인데요 무더위를 있게 해줄 당진의 감성 카페와 이색 박물관을 찾아 출발 당진시 송산면의 한 마을 이곳엔 우리나라에서 딱 한 곳뿐인 이색 박물관이 있다는데요 그런데 여긴 어디? 박물관이 맞을까요? 박물관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거 보세요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 눈에 보이는 것은 녹슨 기계들 파라솔 대신 새마을 모자가 있고요 미리 보고 저리 봐도 제가 상상한 박물관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쓸모없어진 고철들이 가득했는데요 제가 잘못 찾아온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박물관에 찾아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고물 같은데 남들 보기에는 고물 같지만 나는 소중한 자재부속들이에요 소중한 자재부속? 아니 뭘 만드시길래 이런 걸 모아주세요? 나중에 발동기에 관련돼서 제가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발동기는 또 뭐예요? 발동기? 옛날에 한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의 동력을 일으킨 기계들이에요 그거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이제는 이름부터 생소해진 발동기 말 그대로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인데요 기체부터 항공기와 농기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발동기가 꼭 있어야 했습니다 이곳에는 이희양 씨가 전국적으로 발품을 팔아 모은 발동기 180여 점이 전시돼 있죠 아니 근데 이거 모으시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셨겠는데요? 제가 한 20년 됐어요 20년을 모아서 박물관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은 언제 하셨어요? 발동기 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없잖아 없어서 누군가를 이걸 해야 되겠다 다 수집해서 어린이들은 나중에 역사가 남게끔 어른들은 문화가 되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한 2달을 사다 보니까 우리나라까지 다 사야 되겠다 다 수집을 해야 되는데 집사람이 말려서 못했는데 몰래 다른 데 사다 놓고 또 갖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 기계 같은데 아버님한테는 뭔가 다른 매력이 있었나 봐요 또 옛날에 발동기 우리가 작은 거 있었어요 작은 거 있는데 시동 소리가 퉁퉁퉁퉁퉁퉁하고 너무 재밌더라고 큰 거 보니까 막 아 저거 구하고 싶다 가슴 심장이 뜨더라고 야 저런 발동기 한번 구이고 한번 갖다가 터쳐보고 싶다 제가 그래가지고 수집하게 됐어요 발동기 자랑이 될 땐 이희양 씨 커다란 발동기 하나를 조작시키는데요 그 순간 발동기가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기계를 안 써서 안 움직일 줄 알았는데 움직여요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엄마 엄마 고물 아니냐며 무시했던 저를 나무나듯이 힘차게 돌아가는 발동기 신기하기만 합니다 잘 돌아가네요 여기는 발동기가 한 60%는 작동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애기 중지하는 애가 가장 아끼는 발동기 좋아하는 발동기 큰 거는 가격도 꽤 나갈 것 같은데 얼마 정도예요? 우리나라 국산차 한대값이에요 국산차 한대값? 이거 진짜 고물이 아니라 보물이네요 평생 기계 수리를 해오며 틈이 날 때마다 발동기를 수집해온 이희양 씨 직접 닦고 조인 발동기가 다시 움직일 때 가장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의 손에 선 고물이 보물로 재탄생됩니다 옛날에 발동기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옛날에 내가 쓰던 발동기 그대로다 할 때는 제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기억해 주셔서 자주 찾아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에 바다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일출과 일몰을 다 볼 수 있는 서해의 명소 외목회변입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니 발걸음이 경쾌해집니다 그러다 지중해를 연상시키는 파란 지붕의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와 당진에 산토리니가 웬말이에요 완전 휴양지 딱이에요 딱 어머나 이런 곳은 또 사진 찍어줘야죠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림 같은 풍경 아래 꽃맞춤도 하고 나비도 되고 포즈가 절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밖에도 그렇고 안에도 너무 예뻐요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꼭 먹어봐야 할 메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스페셜 커피가 일출일몰 두 가지가 있어요 일출일몰? 해가 뜨고 지고 중에서 뭘 먹을까요? 오늘은 일몰을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몰 커피? 근데 일몰 커피는 뭐예요? 일몰 커피는 일반적으로 아인슈페너라는 커피 종류 중에 하나 솔트슈페너라고 하는데요 밑에는 더치 커피가 베이스로 있고요 위에는 생크림을 휘핑해서 좀 짙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오 요즘 새로 등장한 신상 메뉴가 소금 커피잖아요 생크림의 느끼함을 핑크 솔트로 잡아주는 솔트슈페너입니다 곰의 앙버트랑 먹으면 더 맛있다네요 원래 제가 아인슈페너 좋아하는데 이게 핑크니까 더 맛있어 보여요 아 맞다 성격 급하신 분들 막 쓱감은 안 돼요 아인슈페너는 이렇게 크림을 한 3-4스푼 떠먹고 그다음에 빨대로 쭉 밑으로 내려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먹어야 맛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크림 맛부터 풍성한 크림 한 스푼 이 부드러움 속에 핑크 솔트가 녹아 있습니다 그다음 더치 커피 한 모금을 마시는 거죠 크림이 많아서 차측 느끼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커피를 딱 마셔주면 그 느끼함을 싹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 크림이 그냥 단 게 아니에요 아까 핑크 솔트 들어보시잖아요 솔트의 그 짠맛이 중간중간 오묘하게 섞여 있어요 어우 매력있어 하얀색 크림과 핑크 솔트 그리고 더치 커피까지 한 번에 맛보는 솔트슈페너 정말 기대 이상이었는데요 이 핑크 솔트의 묘한 매력에 곰의 앙버트의 고소함까지 이 순간 덥지근한 여름의 무더위를 잠시 잊게 되더라고요 창문 사이로 외목해변을 감상하며 당신의 매력을 느껴봅니다 역시 이런 오션뷰 카페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외진 곳에 있다고 해서 감성 스팟이 없을 줄 알았죠 보세요 있잖아요 이번에 찾은 곳은 삽교호 함상공원입니다 무리로 군함 두 척이 정박해 있는데요 커다란 군함을 이렇게 코앞에서 볼 수 있다니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데요 이번에는 바다 위의 전시관에 도착했어요 존재감이 어마어마하네요 뒤에 보이는 이 배는요 상륙함이라고 합니다 상륙함은 자동차로 말하면 큰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을 이쪽에서 옆으로 실어 나르는 것처럼 인천 상륙작전 했을 때 메카드 장군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런 기존과 유사한 배가 저 뒤에 보이는 상륙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옆에 배는 좀 모양이 다른데요? 네, 이 옆에 배는요 저 옆에 상륙함과 다르게 길어요 더 길어서 전쟁 파도를 가르고 나갈 수 있게끔 앞에가 더 좁게 만들어져서 전투할 때 쓰는 주 우리나라 전투함이었어요 저게 아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실물 크기로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이 배는 실제 해군에서 사용했던 배를 저희가 퇴육을 한 후 저희가 안보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상륙함 1300제곱미터의 실내에는 주제별로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해군의 역사와 해군의 역할 그리고 실제 해전에서 사용됐던 작전이 자세하게 전시를 했습니다 아, 군함 내부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서 생활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라 지키려고 앱 많이 쓰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양 최초로 퇴역 함정을 활용해 마련된 해군 전시관 한국전쟁부터 월남전과 최근 전투까지 해군의 활약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멀게만 느껴졌던 해군의 생활과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번엔 갑판 너머 구축함으로 가봅니다 조정실에서 운전대를 잡은 한 사람 뒷모습이 익숙하시죠? 좀 더 길고 날렵하게 생긴 구축함은 실제 해전에서 공격을 하는 전투함입니다 작전 수행에 필요한 각종 포와 무기까지 실고 있다고 해요 실물 그대로 거의 남아 있어서 상륙함과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이렇게 삽교 함상공원의 군함을 둘러보며 군문화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만 신기 반개했나요? 이렇게 덮고 습한 날은 우리 실내로 피해서 감성톡톡 건드려 보자고요 음 자외선 두피하고 얼마나 좋아요? 낡고 오래된 건물에 온기를 불어넣으면 고물이 보물로 재탄생됩니다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이색박물관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당진의 이색박물관에서 잊고 지낸 옛시간들을 돌아보며 색다른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한여름엔 얼큰한 국물로 땀 빼며 몸보신하거나 아니면 맛이 아주 깔끔합니다 시원하고요 강력 추천합니다 최고 뜨거워도 차가워도 좋다 잃어버린 입맛 찾으러 갑니다 절정의 더위에 절경을 뽐내는 산과 계곡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이곳은 거창인데요 요즘 입맛없다 하시는 분들 주목! 여름 입맛 살려줄 메뉴가 다 있습니다 사계절 보양식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직접 맛있게 만드는 매기매운탕을 적극 추천해드리고 여름으로는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제가 직접 육수와 양념을 만들고 있는 냉면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먼저 매기매운탕은요 거창에서 키운 매기로 요리하는데요 저는 매기를 잡아서 한 4시간에서 한 48시간까지 냉장수성 식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고기가 쫀득쫀득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매기매운탕인데 참계가 들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육수도 맛있어야 되지만 참계와 민물새우가 그리고 매기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복합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20여 가지 재료를 넣고 만든 육수로 맛을 더하고 가진 양념과 그리고 생강 각종 신선한 야채들로 해서 그렇게 맛있게 끓여내고 있습니다 매기탕 참계 매기탕 왔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야채가 익으면 드시면 되고요 밥 좀 드시고 나서 당면을 넣으시면 더 맛있고요 아우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우 이 집만 가지고 있는 특색이고 매기매운탕만 가지고 있는 이 특색이 이 안에 딱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그런 바다에 한번 오셔야 할까 매기매운탕 맛있게 먹는 법이 있다? 드실 적에 너무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그런 야채와 매기와 아내 내용분들이 잘 어우러질 때 그때 천천히 드시는 게 가장 맛있는 방법입니다 중간중간 수제비와 당면 사리도 잊지 마시고요 근데 이 집에서 가장 맛있는 건 반찬이라는 소문도 있던데요 특히 흰쌤 ğl 두루루룹 제가 하는거는 밥과 약간의 반찬 종류 그리고 매인 반찬은 저희 와이퍼가 맛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맛있는 것 또 있습니다 바로 뼛속까지 스르륙 얼려버리는 냉면 냉면은 면부터 삶아준비하는데요 에이 부부 사이의 비밀이라고요? 혹시 사장님도 진짜로 육수 만드는 비법 모르세요?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아 꼬리 가르쳐달라고 해도 안 가르쳐줍니다 맛있는 육수와 함께 메뉴 올라가고 양념, 그 다음 제 무채, 오이채, 오이생채 그렇게 해서 약간의 깨소금을 곁들여서 그렇게 깔끔하게 곁들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우 맛있다 정말 맛있어요 닭게 지금 엄청 더운데 이렇게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이렇게 먹었더니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듣기 좋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고 맛있는 음식을 항상 준비해놓고 있을 테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 항상 감사하게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열치열 매기명탕부터 이냉치냉 냉면까지 입맛 살리는 음식으로 건강한 여름 되세요 오늘 새벽 경기도 이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대원 한 명이 8시간째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쿠팡 화재 현장에서 고 김동식 대장이 숨진 지 불과 10여일 만에 또 한 명의 구조대원을 떠나 보내게 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많은데 저희가 정말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대원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출동을 갔는데 똑같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희생이 또 헛되지 않게 항상 우리 자신의 동거를 지켜줄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제 소방서 구조대에 근무하는 팀장 박정수입니다 먼지가 되어버린 모닥불 자리엔 어른이 된 한광대의 소원 박진영 우리 여름도 순환 산거도 일어났기 Muy굴하시고 지금 운행되고 하는데 제트석기하고 고무보트하고 두 대가 있는데 저걸 이번 기회에 점검도 좀 하고 우리 대원들도 다 숙달들도 환승을 시키고 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거제 소방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소방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불을 끄는 업무도 하고 응급환자나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으면 응급대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대 업무도 하고 제가 속해 있는 구조대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교통사고라든지 순환사고 그리고 산악사고 이렇게 사고가 나면 저희가 가서 시민들을 구조하는 이런 구조 업무까지 이렇게 하는 일을 합니다 군 생활을 해병대에 수색해서 했거든요 출동에 걸려서 소방관들과 같이 물에서 인명구조 수색을 하는 출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소방관들을 보면서 아 시민들을 이렇게 구조하고 이런 걸 모습을 보면서 소방에서 하는 일이 제가 군대에서 배웠던 일하고 많이 좀 비슷한 게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아 소방을 하면 내가 이 배울 기술들을 좀 더 시민들의 안전기술을 더 쓸 수가 있겠다는 생각에 소방관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평상시에는 마라톤도 하고 철이나 산정도 이렇게 하면서 체력관리를 많이 하고 우리 팀원들 같은 경우는 더 개인 체력관리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몸도 좋고 스스로 공부를 하고 이런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팀 같은 경우가 작년에 경남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이 18개 경남에 18개 소방서가 있거든요 구조 분야에서도 1등을 하고 팀원 한 명은 최강 최강 소방이라고 아마 다들 아실 거에요 이 체력으로 하는 게 있는데 36명이 나왔는데 거기서 1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원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자랑스럽고 훌륭한 것 같아요 포트는 바람이 다 들어있어? 응, 좀 빵빵에 넣어놓고 오케이 잘 돼? 너무 바람 많이 넣으면 여름에는 환청되니까 많이 넣으면 안 돼 좀 놓고 적당히 아무래도 이제 여름 시작하기 전에 장마가 시작하기 전에 장비를 다 점검을 다 해놓고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름철이 다 지나고 나면 9월 중순쯤 되면 사용하는 빈도가 낮아지면 그때 다시 이제 배터리 라든지 이런 소모될 수 있는 거는 다 제거를 해 놓고 이제 보관을 하는 편입니다 제트스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물에 수자가 빠지고 이러면 최대한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거고 포트 같은 경우는 좀 인원이 많거나 우리가 장비를 싣고 이동하거나 할 때 이제 쓰려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 같은 경우는 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희 거제 관리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도 근무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해양경찰서에서도 근무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도 저희 소방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나가진 않지만 119 시민수상구조대라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분들이나 아니면 시민 중에서 이렇게 해수욕장에서 근무를 희망하신 분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 소방서에서 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상구조 교육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응급처치 그리고 CPR 이런 교육을 소방서에서 받고 그분들이 직접 해수욕장에서 개장 기간 동안 피서객들의 안전을 좀 지켜주고 있는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수욕장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물놀이 안전사고가 대부분이거든요 수영 미숙이라든가 아니면 음주로 인한 물놀이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그리고 여름에 수온이 올라가고 이러면 바다에 해파리 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파리 쏘임 사고 이런 것 같은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거대 같은 경우는 섬 특성상 약간 외해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외해에 속해 있는 해수욕장도 있고 갯바지도 있다 보니까 노을성 파도가 가끔씩 일어나거든요 갯바지에서 낚시를 많이 하다가 멀리서 오는 이런 잔잔한 파도에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런 노을성 파도에 덮쳐가지고 전환당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순환사고 하면 수상사고하고 수중사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좀 달라요 이게 수상사고 같은 경우는 막상 우리가 출동했을 때 물 위에 떠서 급하게 살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신속히 물에 들어가서 이 구조자를 구해야 되는데 신속히 진입하려면 기본적인 수영 실력이 좀 뛰어나야 돼요 그리고 수중사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차가 가라앉거나 아니면 물에 표류하다가 물에 가라앉는 경우는 물 속에 들어가서 그런 구조자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잠수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방 같은 경우는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자체의 인명구조사라는 이런 자격지도가 있습니다 수영 테스트도 있고 잠수 테스트 그리고 또 육상에서 하는 기본적인 교통사고 처치법이나 아니면 산악사고 아니면 로프 구조를 이용해서 하는 이런 인명구조를 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런 자격증을 따야만이 저희 구조대에서도 근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재의 근무하는 직원들도 모든 이런 자격증을 다 치도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야가 확보가 되면 그나마 좀 두려움도 없고 좀 괜찮은데 시야가 안 나올 때가 또 있거든요 바다라는 게 이런 폐그물이나 이런 걸려서 사고 날 경우도 좀 위험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같이 동료와 같이 들어가거든요 든든함을 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이 동료한테도 의지하고 하는 게 좀 있긴 해요 어수는 도락복 같은 경우는 우리 가까이 있을 때 직접 이거 바다에 루프가 안에 들어있어야 던질 때 멀리 나갈 수 있는 그런 감정 자 정면을 보세요 정면 소방 관련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서 댓글을 보면 정말 소방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의원과 메시지 덕분에 우리 소방 관련된 법률 개정도 많이 좀 이루어진 상태고 의원 충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한 팀에 다섯 명 또는 여섯 명씩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많으니까 이제 현장을 가더라도 좀 여유가 좀 생기고 그다음에 좀 위험한 큰 상황이 생기더라도 좀 대체하는 데 좀 섬 쉽게 수월하게 좀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항상 소방관이라고 하면 항상 영웅으로 생각하는 게 많은데 영웅이라는 건 내가 희생을 해서 이런 시민을 구조하는 거지만 영웅이 되기 보다는 오랫동안 소방에 남아서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 이런 소방관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소방 생활을 해야만이 내가 더 많은 시민들을 구조하고 내 동료를 지켜줄 수 있고 오랫동안 남으면서 안전한 소방 활동을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스토레이로 지켜줄 수 있고 오랫동안 남아서 안전한 소방관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바로 한 게임의 고려한 Invasion so when you feel like hope is